음악으로 유명한 진해성은 그의 부모님을 위해 부산의 카페를 차리는 등 애정 어린 행보를 펼쳤다. 진해성에게는 이것이 부모님의 평생의 꿈이자 평생 그를 키워주고 응원해주신 두 분에게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던 방법이었다. 진해성의 새로운 카페는 특별한 행사로 문을 열었는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진해성이 출연했던 그룹 top7 멤버들이 그의 새 출발을 축하하기 위해 찾아왔다. 이 친한 친구들의 존재는 식의 기쁨과 흥분을 더했다. 진해성은 카페를 짓고 꾸미는 데 거액을 투자했다. 평범한 카페일 뿐만 아니라 진해성과 팬들의 추억이 담긴 곳이다. 이곳에서는 팬들이 진해성에게 준 선물들을 전시 소장하고 있어 의미있고 친근한 공간을 제공한다. 특히 진해성은 미니쇼들을 카페에서 틈틈이 개최해 팬들을 만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것은 카페를 특별한 음악적 분위기뿐만 아니라 팬들이 자신의 아이돌을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특별한 목적지로 만든다. 진해성의 카페 오픈은 연예인들의 관심을 끌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팬들이 참여하였다. 이것은 팬들이 진해성을 직접 만나서 축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이를 통해 이 카페는 진해성의 충성스러운 팬들에게 특별하고 인기있는 목적지가 될 것이며 여기에 담긴 선물과 기념품을 통해 그에 대한 사랑과 지지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진해성의 새로운 카페는 커피를 즐기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진해성과 팬들과의 유대감과 유대감을 더하는 의미심장한 공간이다. 진해성의 카페는 빠르게 유명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팬들 뿐만 아니라 트로트 음악 애호가들과 현지인들도 이곳에서 특별한 분위기를 만끽했다. 카페는 진해성의 아늑하고 개인적인 스타일로 디자인되었다. 그와 충성스러운 팬들의 모습이 담긴 큰 그림이 벽에 펼쳐져 기억에 남는 공간을 만든다. 진해성 특유의 트로트 멜로디도 카페로 가득해 방문자들에게 친숙하고 친숙한 느낌을 준다. 진해성은 카페에서 자주 시간을 보내며 팬들과 만나고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가수일 뿐만 아니라 팬들과 함께 경청하고 나누는 동반자이기도 하다.